이니스 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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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맞추세요. 지금 새로 시작했는데 겁나 센 거 소환하시면은 곤란합니다. 레벨 1짜리 소환하셈 클론! 클론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 무슨 스파이더를 소환해 벌써 스테이지 1위에 브룬즈 스테이지인데 저기요! 사일런스 소울리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나 제트팩도 없고 화살 방어하는 것도 없어 일로와 그 뒤에 누구야 일로와 일로와 나도 빨간색이야 우리 같은 팀 아니니? 미안! 오케이 죽어 빅쯔리 히트퍼리 히트퍼리 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킥 업그레이드 해 놓고 킥을 안 썼네 자 제트팩 제트팩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좋아 제트팩 좋아요 아 뭐야 아니 맵이 잠깐만 브룬즈 레벨 2인데? 암호 입고 나온다고 벌써? 오케이 암호 빼 이걸로 어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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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군 오케이 근데 치고 아 암호 입어가지고 아 암호 입어가지고 안 때려지잖아 아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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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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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좀 벗겨줘 그렇지 나이스 쒸 좋아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 줍시다 썰고 팔손이 있나? 누구세요? 5딜 어어 어어 아아 아 칼 벽에 튕김 쒸 으악 아이씨 암호 봐봐 오오 피했어 팔을 2연속으로 쏘는구나 오케이 잘 알았어 당신의 특징 한번 쏘고 한번 쏘고 치그 오오오 왜 안죽어 한번 쏘고 치 죽었다 으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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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시구요 1대1인가 으응 업그레이드 하자 어 으응 파이어소드 파이어소드의 중요성을 알았어 지속 딜이 필요하긴 해 가자 일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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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을뻔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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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암호 안입은곳을 때리면되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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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초오올 님들 돈 벌고 싶으세요? 티차님에 거시면 돼요 지금 다이아에 많이들 거셨는데 민지 형 거기까지 밖에 못 갈 거 같아요? 사이에 더 가지 응 거기 밖에 못 갈 거 같아? 더 가줘 블록 에러 하나 찍어주시고요 가자 아 저번 판은 살짝 버그 같은 게 많고 그리고 또 적응하는 시간도 가져야 됐으니깐요 아쉽게 다이아몬드에서 멈췄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잘 보세요 벌써부터 지금 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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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로봇 오오오 아 있나 옆에서 활 쏜다 아니 무슨 거미 로봇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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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죽어 졸리셨나봐 막 누워계시네 아이고 오케이 암호 빼고요 옆집 옆집 아 옆으로 그렇지 옆으로 배버리고 여기에 약점 헤헤헤헤 헤디샷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도박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도박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좋아 활 활 살까 블록 에러위 했으니까 제일 급한게 보우 아 보우 말고 캐패시티부터 올릴거야 이거 보우 지금 못쓰는데 제트팩 쓰느라 도는 시간 지나면 조금씩 생기는 것도 있고 도박을 해서 얻는 것도 있구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돈을 벌수도 일수도 오케이 오케이 암호 뺐다 으흠 으흠 화염 데미지로 녹여주시고 발 쏠라고 어 쏠라고 피총 으흠 나이스 뭐야 뒤에도 있었네 뭐 헤헤헤 어 으응 캐패시티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화살 한 발밖에 못 쏴 가자 아군 소환 나도 모르겠다 아군 소환 어떻게 하는거지 일단 캐패시티 업그레이드 부들부들 대조 부들부들 부대찌개 마냥 죽어라! 오 피했어 말도 안돼 자 우리 화살 화살 친구들 가시고 오 아군 아군 그렇지 괜찮아 잘했어 충분히 너의 역할을 했다 잠깐만 저 발차기 하는 친구 온거 같은데 빨빨빨리 화살 죽여야돼 오케오케 죽었다 발차기 발차기 친구 온다 발차기 하이 누가 어떻게 발차기 발차기 친구 누가 소환했어 저거 오케이 오 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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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덤벼 덤벼 그 대신 일대일로 하자 오케오케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오케 좋아요 썰고 지나가면서 여기서 화살 화살 친구 뭐야 암호였잖아 응 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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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그렇지 암호 빼줬어 게이득 그렇지 우리팀인지 적인지 전혀 헷갈리는 상황 지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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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님들도 저 지금 저 패고 있잖쌐 오케 오케오케 우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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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우리팀 바로 차버려 차줘 차줘 얘 좀 차줘 차버려 차버려 그렇지 토스 잘했다 이거 살리면은 다음 턴에도 이어지나 우리팀 아 너무 좋은데 어 일단 킥 나도 킥올릴래 킥 발차기 발차기가 좋아 화면에 왼쪽에 있는거 누르시면은 소환이 됩니다 오케이 야 킥 이렇게 좋은거 왜 안쓰고 있었지 킥 에헤헤헤헤 님들 센거 소환해보셈 킥으로 눕혀드림 퇴수어 아파 뼈 맞았어 잠시만 킥 어허허허허 퐁 에헤헤헤헤헤 비싼 유닛 같은데 가버렸네요 오케 썰고 썰고 활로 썰고 잣팩으로 썰고 잠깐 다리 없어 우리팀 킥이 안돼 다리가 없어서 킥을 하려면 두다리가 필요하네 우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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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오케이 일단 보라색 쩔었어 고소하네 우리팀 죽이지마 아 아 아 아 뭐야 저건 또 제발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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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팔도 잃어가지고 활도 못 쏘네 왜 있는게 뭐야 나 아 고만 소환하세요 제발 다음 다음 라운드 되세요 우리 우리 행복해야죠 어 팔다리가 다 없어 뭘 비벼 아니 오버우치하는거 아니잖아요 추가시간 아니라고요 오케오케오케 휴 팔다리 없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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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시간 비벼비벼 흐흐흐흐 이겼어 이겼어 가자 가자 아 아 이거 복구 안되나 로봇 복구좀요 어어어 어 리페어가 있네 아 리페어 해야겠지 아 아 리페어 쓰긴 좀 아까운데 뭐야 리페어 했는데 왜 내꺼 하나 써? 아 이게 어딜 봐서 리페어야 아니 아이 사기꾼 에너지 로봇 로봇 죽여야돼 로봇 올라가 오케이 좋아좋아 위에 위에 화살들 죽여 우리팀 화살 쏴줘 안돼 누구누구 나온다 응 죽어 나오자마자 죽여버리기 썰구 점프 썰구 으악 오케오케오케 괜찮아 괜찮아 여유있게 해 좋아좋아 여유있어 충분히 여유있어 뭐냐 너 뭐냐 되게 못생겼다 으하하 다리 잘라버리고 으응 넘어져 어어어 왜왜왜 크게 안되지 킥 썰 썰 으으 죽었다 죽었다 픽 아이고아이고 아이 고만 쏴요 아이고 다리는 가만히 있으시네 어어 어어 잠깐만 내 어깨 아이씨 괜찮아괜찮 어깨가 잘린건 아니야 부품이 나가긴했는데 어깨가 잘린건 아니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흐흐흐흐흠 캐패시티 캐패시티 가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아요 갑시다 어 죽었네 나이스 당연히 스파이더부터 죽여야지 요 녀석 죽어랏 올라와서 올라와서 여기서 좀 보다가 내려간 다음에 요 녀석 발로 차고 썰 썰어 그렇지 발로 찬 다음에 썰고 좋아좋아좋아 좋아 네임드부터 죽여 으응 으헤헤헤헤 특수 썰어버리기 자 트수들 이쪽으로 집합 자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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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어디가 트수들 어디가 어마어마어마 오오 보라색은 활로 쏘면 안돼 빨간색은 활로 쏴도 돼 나이스 썰고 도망가고 뭐야 가만히 누워있어 어디 제트팩을 쏘 썰고 오우 막네 이제 다죽어 다죽어 퍽 죽고 나이스 어딨지 저기있다 누군이 해 해 해 해 해 뭐 안죽었어 왜 안죽어 뭐야 왜이렇게 끈질겨 죽어 아이들 그만 비벼요 ibilidad 오오 OK OK 됐다 되새 viele 다이아몬드 200,000포인트 걸린거 보소 여러분들 저 티타늄 갑니다 다이아몬드 2만 포인트 박으신 분들 다 돈 잃으신거에요 흠 겟업 겟업 티타늄 지금 떡상중 어? 아 이맵 좀 어려운데 잠시만 발로 차는 애 있어 죽었네? 근데 죽지마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잘못쌌다 다 어허허허 휴 휴 휴 뭐가깝이에요 저런데서 안죽죠 절대 자 여기서 리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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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시구요 이러면 회복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에너지 굉장히 빨라집니다 다이아몬드 자 될 수 있으면 기둥을 싸고 기둥을 싸서 싸우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화살병들이 많아요 자 제트팩이 따라오는데 눕히고 썰고 자 눕히고 썰고 쌀 뭐야 아 우리팀 로봇 부서졌어 방금 우리팀이었는데 분명히 저거 우리팀 거미 로봇이었던거 같은데 아이씨 뭐야 어떻게 된거야 엄마야 어 도망가 도망가 아 저 보라색이 제일 짜증나 보라색이 어 보라색이 죽었네 뒤에서 빨간색이 쏴서 죽였다 역시 어 아 아이 화살때문에 화살병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하겠네 그렇지 역시 빨간색 우리팀이었어 너 우리팀이지 사실? 그 그렇지 빨간색 우리팀 뭐하니 에헤헤 선체로 죽었대요 눕혀줄게 눕혀줄게 음 음 어? 야 여기 엎드리네 플레임브레스를 얻을 수가 있네 쓰읍 뭐 올리지? 겟업 올렸겠다 플레임브레스 한번 가봐? 좋아 에너지 캐페시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잃는 것도 없어 아 뭐가 얄미워요 오! 잠깐만 여기 좀 위험한데? 뭐야 아니 아니 빠져 야 폭탄네 에바 에반데 따아! 기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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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맨이 싹 다 죽였어 폭탄맨이 자기팀이랑 우리팀이랑 다 죽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클럽 몇개 있지? 두개? 충분해 플레임브레스 플레임브레스 버튼이 뭐였지? F였나? F네 F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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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플레임브레스 쓸 수 있어 어? 너네만 쓰는거 아니요 엄마야 엄마야 썰고 그렇지 엥? 헤헤 끝났대요 좋아 좋아 티타늄 가자 다이아몬드 4만6천 헤헤 어허 여러분들 안될텐데요 다이아몬드는 좀 제 실력이랑 안맞는 티어 같은데 가자 아우 그만해 개빡쳐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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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도 돈을 못벌었어 헤헤 헤헤 아무도 돈 못벌었어 살려줘 지디끼 싸운다 지디끼 도망다녀야지 도망다녀야지 발로 차고 도망다니다가 오는거 브레스 태워버리고 또 오는거 브레스 에너지 없다 도망가 도망가 조합구 오실라고? 오케이 팔 자르고 도망 앙 이 녀석들 오 딜 오 딜 다져버리기 좋아 티타늄 가야해 내 목표는 티타늄이다 여기서 클론 업그레이드 클론 알았어 하나밖에 없는 클론이야 알았어 정신 차리란 말이야 지금 너 혼자야 절대 죽지마 어 어 어 뭐야 내 헬멧 도와줘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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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죽이고 아 아 어 어 어 어 아 화살 화살 못사 아 아 어 네 엔 골바내 고만 고만소하 해 우리팀 그렇지! 우리팀 화이팅! 오케이 나이스 죽여줘! 참교육 해버려! 워어엇씨 뭔가 뚜벅뚜벅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해머 로봇이 어딜 보세요?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5딜 잔상을 어허 뭐야 우리팀 로봇 약간 선비 같은데? 선비 모자를 쓰고 있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살이 하나가 없어 리페어 해야되나? 쓰읍 하아 클론 리페어하면은 아까 내꺼 클론 하나 쓰고 어떻게 된거 같은데 아닌가? 일단 일단 클론 만들어 으익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이 아니었어 여기는 으악 함정이야 아니 말이 됩니까 저게? 도망가자 도망가자 엄마야! 아버지! 오케이 일단 얘 죽었고 어디있어? 저 있다! 그렇지! 나이스! 영진님! 나이스! 그겁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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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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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남았어 이제 가자 아니 내 활 피하는거 봐 아이고 점프! 도망가 도망가 게이트 채워야돼 제트팩 아끼면서 아 못썰었어 아씨 아! 아 얘네 제트팩이라 개빡세네 아 이제 죽으면 안되는데 진짜 아 아 제트팩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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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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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까 Q.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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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히어로 킴? 영웅은 죽었어 흐허허허허허 누구시죠? 1,9702 19년생 7월 2일 생일 어 뭐야 어어 오케이 오케이 하아 이거 계속 빛받이 분독에 불붙기로 그냥 계속 클론만 만들고 있는데 암호를 만들까? 암호를 한번 버티자 클론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지금 두번밖에 못 만들어 이제 암호만 있어도 한번 버틸 수 있을거야 문 열어 엄마야 답은 브레스다 좋아 게이지 채우고 활 쏘네 어 우리팀 우리팀 활 피하는거 봐 점프하니? 썰기 백썰기 백썰기 점프 조심해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 엄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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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 뜨거 뜨아 앗 앗 앗 암호 때문에 살았어 둘이 같이 외던 둘이 같이 와네 둘이 같이 와나 저거 암호 입은 사람 아 브레스 다 썼어 노노노노노노 어우 다 막어 기다려 브레스 충전해 오케이 썰었고 이건 뭐 파란색은 뭐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무슨 소리지? 안에서 썰리고 있는 소리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에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죽었나요? 아하 죽으셨네 개꿀 자 올라갑시다 무슨 소리야? 오딜? 이번 생은 꼭 티타늄까지 아이 티타늄 언제 돼 이거 빨리 티타늄 가야 되는데 자 클론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됐어 됐어 암호도 있고 클론도 하나 있어 한번 버틸 수 있어 아 왼쪽 다리가 살짝 불안하네 기다려 뭐야 이게 안 죽어? 앗 어 어 어휴 아 뭐야 쟤 쟤 암호 있어서 좀 힘들어 점프시키고 오면은 브레스로 아 안 죽었잖아 암호가 깨진거였어 그냥 좋아 좋아 브레스 빨리 충전해 브레스 오케이 여러분들 돈이 없으신가봐요 아 우리 팀 왔다 아하하하 우리 팀 이제 뭐 적을 소환하실 분들은 이제 돈이 다 떨어지셨나봐 이제 남은거는 우리 아군 밖에 없는거이 돈들이 없지 여기서 여기서 뭐 올리지 파이어 에로우 블박 에로우 제트팩 제트팩 스피드 업그레이드 죽어주세요 아이 저도 죽고 싶은데 죽기가 너무 힘드네요 크롬 액티베이티드 클론 액티베이티드 에반데 있는 힘을 다해서 다하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꼭 죽여 뭐야 지랄하세요 뭐야 저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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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당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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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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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한 다음에 이모티콘 쓰면은 그 이모티콘이 머리에 떴었나? 기억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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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암호 때문에 아까 살았어 지금 암호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아! 클론 해야되는데 클론도 없죠 쓰읍 클론인데 오케이 어! 어어 어어 잠깐만funded apologize 오래가인지? 기다려 백기타 어딜? 아아 따! 뜨! 나와! 점프! 우리팀 거미 로봇이 지금 해내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화이팅! 우리팀 거미 로봇 화이팅! 어딜? 어딜 소환해? 어딜? 나오자마자 모가지 썰어버리기 뭐야? 누구세요? 피엇! 오케이 울고 계시네 어휴 눈물샘을 끊어버려야겠네 힝! 오케이 자 톱니들 멈추시고요 지나갑니다 좋았다 자 클론 마지막 남은 클론 반해 주시고 이제 이제 라운드 몇이지? 22 어? 뭐야 티타늄이네 나 언제 티타늄 왔었냐? 다이아이 거신분들 돈 다 고르셨네 아 이거 어떡하지? 적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저 브레스 녀석부터 죽여야 돼 오케 브레스 쳐다 안 했다 어허 위험해 위험해 흐흐 으응 어디에? 어허허허 위험하잖아 휴 띵 띵 띵 띵 좋아 좋아 2다 2 이잉 어으에! 어! 뭐야 내 암호 추가했어 아!씨! 어어! 아오케오케오케 휴 힘들었다 겐지 Akbar 내 겐지 좋아좋아좋아 충분히 충분히 더 갈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암호 나 지금 얼마나 남았지? 아 오른쪽 팔이 좀 까졌네 블럭 블럭 업그레이드 가자 스물세번째 스테이지 스테이지 따아 뭐지 얘네? 어 어 뒤늦게 저거 제트팩에다가 돈 거놓은거 봐 기회주의자 다들 너무하시네요 하지만 뭐 티타늄? 제가 말씀드렸죠 티타늄에서 멈춘다고 저는? 다이아에 돈 거신 많은 분들 음 돈 다 잃으셨네요 어 여기 내 방송 뜨는거 봐 255 4명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기까지